안녕하세요. 슈지안이원 강남점 고지원장입니다. 수정난이 자궁 내막에 착상되는 시기를 착상착문이라고 합니다. 이 착상착문 기간에 자궁 내막에는 아주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생리주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19일에서 20일째가 되면 분비기능이 왕성해지면서 분비선의 내강으로 분비물질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생리 21일에서 22일경에는 자궁 내막의 기질의 부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의 투과성이 증가되고 성스트레드 호르몬과 프로스타글란딘, 에스트로겐, 프로베스테론의 매개로 생성되는 자가 분비 인자와 측분비 인자 등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생리 23일째 정도에는 나선형 소독맥이 현저하게 간질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착상착문이 열리는 시기에는 자궁 내막 조직의 내부는 계속 성장하지만 그 구조 안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나선형 혈관들이 더욱 그 모양을 꼬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자궁 내막의 분비물은 분비선 세포로부터 분비되는 당단백질, 펩타이드 외에도 혈장으로부터 노출액이 있고 혈액 중에 중요한 면역글로블린 등이 자궁 내막의 상피 세포에 분비되는 단백질과 결합해서 자궁 내막 강으로 전달됩니다. 이 분비가 최대 수준에 이르는 시기는 LH 서지, 즉 LH 호르몬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그 시기로부터 7일 후인데요. 이때가 포베기 배아의 착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깐, 며칠간 열리는 착상에 유리한 그 기간이라고 해서 착상착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타이밍의 포베기 배아가 자궁 내막에 딱 있어야 착상될 확률이 타이밍적으로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베란 등의 호르몬 요법을 하게 되면 착상착문이 열리는 시기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바뀌는 시기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이식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식하는 시기보다 착상착문이 일찍 닫혀버리면 이식을 여러 번 하더라도 반복적 착상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사들이 요새는 한 주기에 한 2, 3일 정도 간격으로 이식을 두 번씩 도연을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유의하게 성공률이 높아지진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ERA 검사가 있습니다. 자궁 내막 수용성 분석 검사인데요. ERA는 자궁 내막 조직의 RNA 분석 검사를 통해서 수용성과 관련된 RNA를 발현하고 있는지 황체기 한 5일째 정도 검사해서 보다 적합한 날짜에 이식하게 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신선배아 이식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고 냉동배아 이식에서만 가능하다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또한 검사하는 달에 자궁 내막의 주기와 이식하는 달에 자궁 내막의 주기가 동일하다는 가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난임 환자분들 치료해보면 같은 여성에게서도 매달 자궁 내막의 증식 분비 속도가 다르고 현류 순환 및 내막 상태도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착상 창문이 이동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난소와 자궁의 기능이 외부에서 호르몬 요법이 들어오더라도 흔들림 없이 매달 착상 가능한 자궁 내막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난소와 자궁 기능을 강화하면서 시험관학이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강의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